오늘은 커버력도 높고 오래 지속되는 쿠션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파운데이션이 필요 없는 쉐르 잔르 퐁드 땅 루미에르 도레 쿠션입니다. 쉐르 잔르 시그니처 쿠션 라인업에는 매트한 타입의 퐁드 땅 마뜨 파르페 쿠션과 수분 광채 타입의 퐁드 땅 루미에르 도레 쿠션이 있는데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쿠션은 화이트 케이스에 고급스러운 골드 장식이 있는 퐁드 땅 루미에르 도레 쿠션입니다. 이 쿠션을 사용해보면서 흥미로운 효과를 알게 됐는데 여기에는 다이아몬드 빛의 난반사 효과가 있어서 주름을 감소시켜 보이게 해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사용해보면 고급스러운 피부결 연출이 가능합니다. 쉐르 잔르 퐁드 땅 루미에르 도레 쿠션에는 제가 좋아하는 장점이 모두 들어있는데요. 잡티가 완벽하게 커버가 되면서도 두껍지 않고 내 피부같은 밀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커버력을 높이고 피부톤을 균일하게 하기 위해 파운데이션을 사용하는데요. 이 쿠션을 사용하면 파운데이션이 필요 없을 정도로 커버력이 아주 좋네요. 커버력이 높다보면 무겁고 매트한 경우가 많은데 이 쿠션을 사용해보면 촉촉함이 느껴지고 은은하게 광채 표현까지 가능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지속력까지 높기 때문에 처음 화장을 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수정 메이크업을 할 필요가 없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필요로 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장점들이 모두 들어있죠. 여기에는 풍부한 보습 성분이 들어있어서 끈적이지 않고 수분이 가득하다고 하는데요. 피부 노화 방지 효과와 수분 증가 주름 형성 감소에 도움을 주는 가수분의 콜라겐이 들어있고 피부 광채 개선과 피부 진정,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서양 토플 추출물 그리고 기미 잡티 미백 개선과 피부 장벽 강화 콜라겐 생합성 촉진을 도와주는 히알루론 바이탈 C가 들어있네요. 이런 성분들과 쉐르 잔르만의 나노미터급 얇은 제형을 가지고 있어서 피부에 밀착도 잘 되고 모공이나 잡티를 촘촘하게 메꿔줄 수 있습니다. 사용해보면 피부가 정말 매끈해 보이죠? 또 피부에 사용해보면 은은한 향기가 나는데요. 따사로운 봄날 꽃밭에 서있는 듯한 잔르만의 시그니처 향이라고 하네요. 컬러 타입을 보면 라이트와 내추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19에서 20호의 밝은 피부톤을 가진 분들께는 옐로우, 핑크톤 구분 없이 사용한 베이스의 라이트를 20에서 21호의 스탠다드 피부톤을 가진 분들께는 자연스러운 아이보리에 핑크 베이스 한 방울이 들어간 내추럴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